런닝맨 런닝맨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일단 첫 번째 오프닝 미션부터 드리겠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런닝맨 멤버와 한 팀 되기에 팀원은 총 3명 만약 여러분이 선택을 해서 그분을 버스에 태우시면 그분은 여러분하고 같은 편이 돼서 오늘 쭉 같이 함께 하시는 거고요 일단 두 명씩 뽑아주십시오 뽑으시죠 나 먼저 뽑을까? 여보! 어! 왜 이렇게 네 펼쳐서 화면을 보여주세요 펼쳐서 화면을 보여주세요 아 이게 아직 우리도 모르는 거네 이거는 6번이죠 6번이죠 1번 7번 1번 7번 좋다 지금 바로 버스를 타고 함께 출발을 하시겠습니다 버스 출발했습니다 모란 모란 호주 1번이지? 1번 1번 첫 번째 오프닝 첫 번째 오프닝 거기가 누구요? 누굴지 굉장히 궁금하다 이거 뭐 지금 만나러 갑니다 만약에 오늘 게스트가 누굴까? 여자 게스트면 딱 좋은데 오늘 어떤 단풍같은 여인이 내 품속으로 들어올까? 아이 그냥 봐 아니 그냥 아이 과? 독재야 어그냥 네? 독재 먼저 누구야? 아유 여자별지 아유 여자별지 아유 이거 벌써 아이고 핸드크림 쓰셨구나 안녕하십니까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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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효주씨가 이거 효주씨랑 저랑 한 팀이에요? 야 이거 끝났네 이건 뭐 끝났다고 보면 되네 아니 여기 뽑아서 여기 온 거예요? 네 아 정말? 반가워요 야 이거 참 아 더워지네 야 뭐야 아니 고수 아니 고수 아니 고수 아니 아니 둘이 웬일이야 여기 깜짝 놀랐네 지금 효주씨하고 저 같은 팀 아유 뒤에 딱 오시는데 손을 눈을 가리는데 아주 은은한 핸드로션 냄새가 싹 나면서 끝났구나 오늘 드디어 우리 또 미모에 우리 효주님이 이렇게 나오실 때가 아 참 아 효주님이죠 그럼 다음 정류장에서 이제 고수씨 팀 고수씨는? 저는 3번이요 야 2번은 아쉽네 어? 아 이거 뭐 박은 뭐예요 뭐 중요합니까 혼자 서 있는 사람 네? 네? 개수님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어? 어? 안녕 하하 하하 아주 나를 미치게 만드는구만 여기 있어요 여기 봐요 광수 들어가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하하하하 이런 거 참 이상해 네? 주로 광수가예요 이거 왜 그럴까요? 러닝버스예요? 어? 어? 하하 당신에서는 정말 따뜻합니다 이 정우가 추위를 녹여줄 만큼 하하하 아! 하하 하Yeah 좀더 어디가 됐었냐? 아 저.. 좀 됐죠 형이? 갈게 에? 난 간다고 난 팀이 됐고 넌 난 넌 여기야 난 아니에요? 넌 아니야 형! 아니 잠깐만 넌 아니야 아 나 창조해요 형 여기있어 형 자리가 없어 자리가 아니라 정통이 있고 하면서 자리가 없어요 예약서 갈게 갈게 아니 돈 있어요 갈게 갈게 아니 돈 있어요 누구랑 끝내던지 알아? 누구예요? 안효주 씨 나 혼자 앉아시래요? 나 혼자 앉아시래요? 나 혼자 앉아시래요? 이번이 이제 우리 고수 씨와 한숨이 되는 자 이번 정류장은 세 번째 정류장입니다 네 고수님 계실 분 미리 준비해주세요 고수님들이세요 고수님 나이스 천천히 아저씨 한숨이 되는 첫째 정류장은 세 번째 정류가 누구야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너 고수인 줄 몰랐어? 네. 아 그래? 너는 고수랑 한 팀이고 나는 효주랑 한 팀이야. 아 진짜? 어떻게 된 거야? 어떻게 된 거야? 이렇게 된 거야? 광수는 그냥 유전해서 혼자야 지금. 나 어디 가요 형? 아 고맙봐라. 아 그래. 귀 한 번만 맞춰봐야지. 아 안돼. 아 그러지 말라고. 너는 진짜 사람인데? 야 너는 진짜 고수오피스가 쭈꾸미다 쭈꾸미다. 야 너는 진짜. 형도 효주오피스가 꼴뚜기에요. 얼굴을. 얼굴을 안 보여. 얼굴을 완전 찍으면 쭈꾸미거든. 앗 때렸어. 야 야. 야. 야 정말 존스러워서. 어 누구야 잡아 누구야. 누가 내ressing다 그랬거든. 누구야. 야 동훈아. 그냥 간 거야? 자 이번 정류장은 여섯번 정류장입니다. 오 왔다 오기야 오기야 오기야. 제발 제발 뒤지. 다리 보니깐. 호기. 오. 야 그게 뭐야. 이거 이거. 아니 근데 심하네. 미남팀 미남팀. 아니 어떻게 된거야. 이거 너무 심해 이거는. 여기 고수하고 족보기 하면 이거 어떡하냐. 우리 미남팀. 여기다. 리게 형. 리게 형. 우리 미쌍. 깜짝 놀랄걸. 아직 안 온거죠? 어? 어 이상해! 어 전 냄새가 이상해! 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. 돌아서요? 돌아서요? 안녕하세요. 어? 안녕하세요. 어? 안녕하세요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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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예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어? 한기가, 한기가 얼굴에 남았어요 아직까지. 아 어떡하지? 아니 형이 어떻게 안 줘? 나도 지금 쭉 알 것 같죠? 잠깐 앉아. 나는 도저히 모르겠습니까? 아니 우리 지금 맞나? 우리 가슴에 공장.